안녕하세요. 금일 소개 드릴 내용은 2023년 5월 주요국 수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조선가 변화 및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 선종별선가 변화를 보면 2019년 5월 LNG 운반선 1억 8,550만 달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1억 4,600만 달러, 대형 원유 운반선 9,300만 달러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선가는 우상향을 보였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5월 신조선가는 LNG 운반선 2억 5,900만 달러, 23년 4월 대비하여 300만 달러 상승, 2019년 대비 39.6% 상승,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억 2,250만 달러, 23년 4월 대비하여 500만 달러 상승, 2019년 대비 35.5% 상승,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2,600만 달러, 23년 4월 대비하여 400만 달러 상승, 2019년 대비 52.4% 상승입니다. 선박 전체의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5월 130.69포인트, 2020년 5월 127.32포인트, 2021년 5월 136.14포인트, 2022년 5월 160.07포인트, 2023년 5월 170.1포인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조선소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선박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가지, 수가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호판, 원자재, 기자재 등의 가격 견주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조선가를 낮게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요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조선소 우위의 시장에서 선별수주로 성가를 쉽게 낮출 이유가 없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그와 요인으로 세계 물동량 감소 등이 감소할 경우, 선박의 발주는 감소하며 선박을 조선소와 선주간의 위치가 바뀔 경우는 조선소는 성가를 낮추어 조선소 도크를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조선소의 유리한 위치임으로 높은 선가 수주와 실선박 건조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후판 가격 등이 하락한다면 조선소의 이익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수주 잔량 현황입니다. 전 세계 5월 수주 잔량은 1억 1,129만 cgt이며, 이 중에 한국은 3,910만 cgt, 중국은 5,113만 cgt입니다. 각국의 2023년 5월 수주 잔량은 전월 대비하여 한국은 0.3% 상승, 중국은 0.01%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하여 한국은 14% 증가, 중국은 6% 증가하였습니다. 셋째는 2023년 5월 주요국가 수주 실적의 선박 척수 및 cgt입니다. 전 세계 5월 수주 척수는 총 79척, 이 중에 한국은 17척을 수주하였으며, 중국 심두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중국이 4월에 한국 수주의 4배 수준이었으며, 5월에도 3배 수준의 선박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의 cgt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51만 cgt, 중국은 141만 cgt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주 실적, 한국은 전체 수주의 25%, 중국은 68% 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에서 5월 누계 수주 실적 비교입니다. 한국은 1월에서 5월까지 누계 수주 실적은 104척 수주의 474만 cgt이며, 중국은 299척 수주의 713만 cgt입니다. 전론적으로 23년 5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206만 cgt, 79척으로 전월 대비하여 30% 감소, 전년 동기 대비하여는 36% 감소한 수치입니다. 선박의 발주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발주 통계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는 수주 물량을 채우고 있지만, 향후에 어떤 먹거리로 조선소 도크에 채울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앞으로 조선소의 산업 사이클은 다시 하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